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과 진화, 이 책의 1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럴 포크라는 생물학자께서 쓴 인간의 기원, 과학의 이야기 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데럴 포크가 누구시냐면, 여기 오른쪽에 사진이 있죠. 이분이신데,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소재한 나사렛 대학교의 생물학 명예교수이십니다. 1988년부터 가르치시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이구요. 바이오로고스 재단의 전 이사장이기도 하셨습니다. 바이오로고스 재단은 과학과 신앙에 대한 여러가지 난해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성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하고 하는 미국의 아주 좋은 단체이구요. 거기에서 제기된 질문들을 번역해서, IVP라고 한 출판사에서 과학과 신학의 대화 라는 제목으로 책이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바이오로고스 재단의 수석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버타 대학에서 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브리티스 콜롬비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포스트학 과정, 박사후 과정 연구를 하셨고 시라큐스 대학,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서들이 있구요. 네, 그래서 이분 생물학자의 견해로 보기에 인간의 기원, 과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화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러가지 많이 발견된 많은 화석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화석이다라고 보이는 화석이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라고 하는 화석입니다. 약 44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구요. 1994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격에서 보면 직립보행에 적합한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무 위에서 생활하기 유리한 구조 또한 가지고 있었죠. 직립보행도 했으면서 강한 엄지나 이를 이용해서 나무 위에서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구요. 뇌의 크기는 300에서 350cc로 침팬지와 비슷하며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보다는 작은 뇌 용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굉장히 유명해서 거의 안 들어본 분이 없는 아마 그런 화석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루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대표적인 화석은 이제 루시라고 애칭이 붙어있죠. 그래서 대략 한 320만 년 전에 화석으로 추정이 되구요. 1973년에 에티오피아 아와시 강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목은 인간, 우리 호모 사펜스 인간과 얼굴은 유인원과 어깨는 고릴라와 비슷했습니다. 뇌의 용량은 우리 인간의 3분의 1에 해당했구요. 땅과 나무 모두에서 생활하기에 유리한 몸의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화석화가 잘 되지 않아요. 인간뼈는 그런데 이 정도의 화석이면 굉장한 화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특성상, 척추 동물의 특성상 좌우대칭이잖아요. 좌우대칭을 시켜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복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루시가 발견되게 되면서 인간이 직립보행을 먼저 한 후에 뇌가 커졌다는 게 거의 정서를 잘 잡았어요. 그전에는 뇌가 먼저 커지고 그 다음에 직립한 게 아닐까 생각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직립하게 되지 않았을까로 많은 학계에서 논의가 됐었지만 이제는 명백해졌습니다. 직립보행이 먼저이고 뇌의 용량이 그 다음에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의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로 보면 이게 발견된 시대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생존했던 시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모에렉투스 19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거주했고요. 서서히 다른 대륙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160만 년 전에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자바 원인 그리고 중국에는 베이징 원인으로 불리죠. 그래서 발견이 되었고요. 수십만 년 전까지 아시아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뇌의 용량이 커져서 이제 우리와 거의 비슷한 뇌의 용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호모에렉투스의 뼈의 모습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그렇다면 대략 복원했을 경우에 어떤 얼굴인가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모날레디를 보면 약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에 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요. 2015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골반, 어깨, 흉곽은 호모에렉투스와 비슷하나 손과 발은 우리와 비슷하다. 그러면 호모에렉투스보다는 다음 단계이고 호모사피엔스보다는 이전의 단계로 추정이 되는 종의 화석이겠죠. 호모날레디가 저기 있고요. 다음에 하이델베르크인이라고 불리는 이 화석은 70만 년에서 2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5년에 30만 년 전 하이델베르크인의 뼈 전체에서 상당한 양의 DNA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뼈가 발견되면 거기 안에 DNA 확보가 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의존 정보가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현생 인류에 다가가고 있는데 호모사피엔스와 동시에 대해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화석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용해서 점점 발전시킨 게 아니라 단순한 도구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 것으로 기술은 발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몸집이 약간 컸기 때문에 우리의 뇌보다 뇌는 10% 더 컸고 39만 년 전에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 물론 이건 추정이죠. 여기 이제 1장의 저자인 이분은 사피엔스가 멸종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모사피엔스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생물종의 진화 역사를 보면 그렇게 멸종과 그런 것들 반복 멸종시키는 다른 종이 이전 종을 멸종시키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가 멸종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이거는 추정인 거고 다른 자료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호모사피엔스와 동시대를 살았다 약간 늦은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보다는 약간 앞선 시대였지만 동시대를 살고 멸종하게 되고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만이 이제 지금까지 단일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최초의 유골은 19만 5천 년 전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주황색 그리고 10만 년 전부터 중국 이스라엘 등지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호주에서는 6만 년 전에 화석이 그리고 유럽에서는 4만 2천 년 전의 화석이 그리고 신대륙에서는 12만 5천 년 전에 아니 12만 2천 5백 년 전에 그것으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표를 간략하게 보면 물론 이건 일부만 적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호미닌 분류해 놓은 거 보면 너무나 복잡하게 있는데 간략하게만 몇 개만 이렇게 크게 본 겁니다. 오스랄리피테쿠스부터 해서 호모종으로 이어지면서 쭉 이어져 가는 호모사펜스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간략하게 아래 표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 진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생물학에서 말하는 내용을 네랄포크에서 정리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화석들이 증거들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래서 생물학계에서는 대략 이렇게 거의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전자를 통해서 보면 인간의 기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살펴보면요. 화석은 어떠한 옛날 순간을 사진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정보를 주지만 유전자는 움직이는 이야기를 제공해 줍니다. 추적해가고 추적해가고 이런 게 가능하니까 양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60억 개 우리 몸에 있는 60억 개의 유전자 중에서 평균 다음 세대로 내려갈 때마다 60회의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1억 분의 1 확률이 굉장히 적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매회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부터 30억 개, 어머니로부터 30억 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1억 분의 1 확률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60개의 돌연변이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대가 한 번 지나갈 때마다 60회의 돌연변이가 아니라 120회, 180회 이렇게 막 늘어나겠죠. 계속 돌연변이가 늘어나겠죠. 침팬지와 인간의 개념은 약간 다른 두 필사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사본이라는 것은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뭔가 어떠한 누군가가 성경책을 필사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한다고 하면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필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한 자, 두 자 틀릴 수가 있겠죠. 얼마의 확률로. 그런데 벽혀놓고 이전의 원본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타가 있는 걸 가지고 다시 필사라면 기본의 오타는 그대로 가는 거죠.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전에 오타가 없었던 데에서도 또 당연히 오타가 나겠죠. 그런 시대를 걸쳐가면서 계속 필사. DNA로 말하면 복제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연변이 자료. 몇 퍼센트 확률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이런 자료와 실험실에서 대략 추정해 봤을 때 추정해 본 연대 자료를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단일한 원본에서 수백만 년 동안 독립적으로 필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제 동일한 원본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것으로 생물학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전자 분석에 의하면 비아프리카인들은 5만 년에서 7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난 천여 명의 사람들의 후손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될 때의 그 오차율 그리고 필사 횟수가 얼마큼 많이 복제됐는지를 알면 그 필경사의 평균 명수를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성경을 끝까지 베껴 쓰는데 보통 한 번 베껴 쓸 때마다 10자의 오타가 난다. 그러면 오타 난 걸 가지고 또 베껴 쓰면 또 10번의 오타가 나겠죠. 그런데 이거 한 명이 베껴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오타가 난 걸 가지고 1,000명이 베껴 쓴다. 그러면 각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오타가 나겠죠. 그런데 오타가도 그래서 25명이 또 10번씩 오타를 일으키면 250번의 오타가 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을 유전자, 구사관 유전자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우리 몸을 만든 유전자를 가진 그 세대가 몇 명의 세대가 살았고 이런 것들도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트콘드리아 이브, 미트콘드리아 화 라는 표현도 가능한데 미트콘드리아 DNA는 모계를 통해서 유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있는 여성분들의 미트콘드리아에 있는 DNA를 분석해서 그것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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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 올라가면 대략 어느 시대에 얼마큼의 사람이 살았는지 이런 연구들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트콘드리아 하와는 대략 16만 5천 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자는 XX염색체 남자는 XY염색체 남자만이 가지고 있는 Y염색체를 추적해서 올라가면 약 24만 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추정 방식은 그냥 그 유전자에 의한 계산 방식인 거지 이것이 최초의 인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미트콘드리아 DNA를 이용해서 한 16만 5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을 추정해 간다고 하면 그때 이 사람만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살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의 DNA는 후세에 전달되지 않은 거죠. 이분의 DNA만 이렇게 전달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모계를 통해서 오다 보면 딸을 낳지 못하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지 않은 현재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최초의 인간인 거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초의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Y 염색체 남자도 남자로만 이어지면 중간에 남자를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게 되면 그거는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은 상황을 추정해서 가장 최근 그렇지만 당시에 그 한 사람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지만 그 다른 것들은 중간에 가면서 끊어지고 끊어지고 사라진 거고 끊어지지 않고 남은 가장 최초의 조상이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사실 뭐 과학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추적하다 보니까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독특성의 기원에 대한 추적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년 전에 극적인 변화는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을 획득한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징을 헌색한다는 것은 언어는 언어는 대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느냐 언어도 상징한 방식인 거죠. 그것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간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한 테터셀이라고 하는 학자는 오른쪽 사진에 있는 이분인데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을 기존에 있었던 조상의 직관적인 종류에 높은 지능에 접목시킴으로써 인지적 독특성에 도달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 호모사펜스가 특별한 이유는 결국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언어를 포함해서 언어 자체가 상징이잖아요. 사과라는 말을 했을 때 사과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머릿속으로 어떤 사과라고 하는 그 대상이 충분히 떠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발하라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녹색 원숭이도 조심해 사자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동료 원숭이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어떤 신호나 그런 걸 내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사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도망갈 수 있거나 아니면 사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호모사펜스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호모사펜스 이전의 다른 동물들은 단지 하나의 단순한 신호만을 보낼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 정보, 의견을 교환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좀 특별한 종류의 사람인 거죠. 인간은 독특한 인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독특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걸 설명할 때 역사적 우연과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에드워드 윌슨, 굉장히 유명한 생물학자이시죠. 이분은 인간의 계보가 인류까지 쭉 이어진 것은 특별한 행운과 결합된 우리의 독특한 기회의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행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지금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호모사펜스까지 이어오기까지는 굉장히 큰 행운의 결과였다. 생물학자들은 우연, 다른 말로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우연에 의해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유류는 공룡이 멸종하기 약 1억 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공룡이 멸종한 지구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실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멸종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포유류가 이렇게 퍼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때 멸종하지 않았으면 이 지구는 파충류의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오래 전부터 포유류는 존재해 왔지만 그러한 계기에 의해서 특별한 우연적인 계기에 의해서 지금은 포유류가 지구상에 퍼져 있고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물학적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모든 것이 우연이고 행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스테이븐 제이 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디오 테이프를 버제스 입판함이 나오는 순간부터 대감기를 수없이 돌려본다 하더라도 인류와 베시탄 종이 과연 다시 진화할지는 의심스럽다. 인류는 실로 놀라운 생명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 왔어. 그런데 만약에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간다. 수만 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테이프를 다시 돌아가서 풀어놨을 때 그 호모사펜스 우리 같은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이 등장할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수없이 돌리고 돌리고 돌린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연과 우연과 우연이 무한대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실론자들 신앙이 없는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엄청난 우연, 역사적 우연으로 설명을 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프란시스 콜린스, 이분도 바이오로거스 재단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인간 개논 프로젝트를 총지휘하신 그런 분이죠. 유명한 유전학자, 생물학자이신 분인데 신의 언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부 합치면 이론으로는 그 값을 예측할 수 없는 15개의 물리적 상수가 있다. 이 상수들은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은 단순히 정해진 값이 있다. 이 상수들의 목록에는 빛의 속도, 약한 핵력과 강한 핵력의 강도, 전자기와 관련된 다양한 매개의 변수들, 중력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상수들이 복잡한 생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우주로 귀결되는데 필요한 값들을 취할 확률은 거의 극미하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찰하는 매개의 변수들이다. 요컨대 우리의 우주는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조금만 더 컸어도, 조금만 더 뜨거웠어도, 그러니까 중력이나 빛의 속도, 약한 핵력,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들이 지금의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이 지구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만,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만약에 우주의 다른 영향, 다른 힘의 균형이, 다른 식의 작동만 됐어도, 조금의 뭔가 틀어졌어도, 아마 태양계, 태양계와 또 지구의 존재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가 존재한다 했었더라도, 수많은 우연들의 우연에 반복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의 등장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것을 무조건 행운으로 볼 것이냐, 역사적 우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류를 볼 것이냐, 이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만 같이 보면, 골로세서 1장 7절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과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우리 인간의 타락과 진화라고 하는 이 책은 현대 생물학에서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전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숙고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둘 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책이죠. 그래서 인류의 진화, 인류의 기원, 과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설명해 주었고, 또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져 왔고,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인간의 진화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진화를 과학적으로 보는 무실론 생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우연이었고, 다시 과거로 간다면 인간에 등장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역사는 행운의 역사다, 우연의 역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인간의 진화과정, 변화과정, 그런 과정을 생물학에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고 떠나서, 그것을 똑같은 현상을 보고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우연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함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진화론을 다루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간의 진화에 대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본과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어떻게 다른 진화나 다른 과학이나 이런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인간에 대한 부분은 다소 조금 주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 생물학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전자의 분석을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과학과, 진화론, 진화, 생물학과, 우리 성경과, 또 신학과, 건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본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꼭 믿고, 이걸 믿어라, 인간의 진화를 믿어라, 생물학, 뭘 믿어라는 게 아니라, 과학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분명히 근거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어떠한 신학적인 내용을 더 쌓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고민들은 이어지는 장들, 이 책이 이어지는 장들에서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